슈퍼 개미 언젠간 슈퍼 개미 누가 불을 껐지? 왜 이렇게 어둡지? 선글라스를 꼈구나 제가 이제 좀 있으면 비행기 타고 놀러가요 그래서 놀러가는 분위기 내려고 선글라스를 꼈습니다 근데 여보 놀러가는 분위기 나 어 어 거기 내가 보이는 거 아니야 지금? 나 쳐다보지 마 좀 보이면 뭐 이렇게 뭐 이렇게 뭐 금태 들렀어 오늘 잠 여보 내가 어제 뭐라 그랬어 뭐라 했나? 그게 빠지기는 어렵다고 세 가지 얘기했잖아 세 가지 얘기했잖아 저번에 한번 털었고 배당검 들어오고 지금 저평가라고 바닥에 싼 것들 많다고 싼 상태에서 여기서 털기 어렵지 아니 아무리 지금 뭐 힘들어도 그래도 저평가된 것들 많거든 그래서 애널들도 요즘 자기가 그동안 쭉 봐왔던 회사들이 있잖아 레포터 되게 열심히 쓰고 많이 나와 싸다고 근데 바이섹털 애널들이 아니야 자기 것만 본단 말이야 미치고 환장하는 거지 건설 애널들 유통 애널들 이거 너무 싼데 많이 내려왔는데 떨어진 것에 비해서는 실적이 그렇게 많이 깎이지 않았는데 밸류에이션 이 정도면 그래도 싼 것 같은데 계속 떨어지니까 미치고 미치고 환장하는 거지 계속 레포터 나오잖아 여기서 또 한번 털기는 좀 어렵거든 저평가 매력으로 오고 또 배당 수익률 웬만한 회사 다 2% 우리가 배당 안주기로 유명하잖아 배당은 또 조금 늘렸어 회사들이 이번에 보니까 다 조금 조금씩 늘렸더라고 여기서 어떻게 폭락 나오겠어 내가 왜 이렇게 얘기하겠어 폭락 안해서? 오늘 양폭 떴어 보고 얘기하는 거야 보고 만약에 여기서 만약에 은봉 떴으면 아 이렇게 투자가 어려운 겁니다 끝 끝 어? 이제 아 오늘 지금 이제 곧 비행기 타야 되는데 마음은 좀 편안하네 아 주말 내내 월요일날 또 마음이 무거워질 수 있잖아 우리는 그렇잖아 하루살이잖아 지금 이 순간을 즐기면 돼 누려 아 저 혼자 가요 자전거 동호회 행사가 있어가지고 행사 좀 가고 자기는 여보 저 처갓집 가서 내 카드로 누려 뭐 사먹고 싶으면 사먹고 어 그래 애들하고 뭐 누린다 어 편히 있어 누려 뭐 사고 싶은 것은 다 사 요즘 뭐 그거 어? 루이비통 신상 뭐 없어? 양봉 떴어 괜찮아 월요일날 은봉 뜨기 전까지 누려 그리고 월요일날 은봉 뜬 다음에 환불하러 가 월요일부터 빵 터졌어요 제가 이 방송하는 것 중에 진짜 주된 목적이 예전에 여보 연애할 때 내가 1일 1일 빵 터짐을 해가지고 맨날 하루에 하나씩 막 유머치고 웃기고 그랬잖아 응 근데 우리가 이제 결혼생활 하면서 우리가 너무 유머가 준 것 같아 방송하면서라도 이렇게 하면서 즐겁잖아 웃고 어? 웃고? 돈도 벌고 4달러 좀 더 나오대 요새는 치킨 한 마리 먹을 하루에 치킨 1일 1치킨 할 수 있을 때까지 그때까지 열심히 하는 거야 요새 치킨 한 마리 얼마에요? 2만원 2만원? 어 한 5배만 더 늘면 되겠다 되겠지 뭐 꾸준히 하면 오늘 야 내가 어저께 솔직히 청담로닝이 막 사고 싶었다 사고 싶었어 어제 근데 제가 이제 4월부터는 현금 비중을 조금 조금씩 늘릴 거예요 5월까지 현금 비중을 늘려서 오른 것들 이제 좀 정리하고 떨어진 것들 중에서 가방 없는 것들은 정리하고 반등할 거는 더 태우고 이렇게 해가지고 뭐 플랜을 짤 건데 아 어제 청담로닝 왠지 사고 싶었거든 왠지 사고 싶었는데 오늘 개 폭등하네 여보 페네트 페이먼트 이거 여기서 폭등 직전에 팔았잖아 여기서 여기서 팔았거든 여기서 4,700원을 지금 팔았거든 지금 매일 쭉쭉 날아가 매일 쭉쭉 날아가 사마 네트워크는 그리고 일부 물량 그래도 봐 계속 올라가잖아 근데 사마 네트워크는 내가 일부 물량 정리하고 일부는 남겨놓단 말이야 봐봐 이것저것 다 제조업 빼니까 그래도 엔터주 하나 남았잖아 엔터주들 가잖아 그래도 우리 연초에 엔터주를 어느 정도 세팅해놨으니까 버틴 거지 뭐가 갈래나 이거 찍어 빼고 반도체도 지금 빠지고 반도체도 이번에 오늘 반도체 얘기할까? 반도체가 원래 1분기 저점 2분기부터 회복이라고 그랬었어 애널들이 근데 내가 속으로는 족구하네 욕한 거 아니야 족구한다고 족구하네 오늘 연말까지 쭉 빠질 걸 내가 이렇게 생각했거든 속으로는 근데 요새 레포트 제목이 뭐냐면 3분기 반등 이제 봐 2분기 넘어가잖아 그러면 4분기 반등 계속 계속 미룬다니까 요새 3분기 반등 아니 물량이 근데 되니까 물량이 되니까 근데 내가 얘기한 그 이론 때문에 살 사람들은 좀 주춤주춤하잖아 그리고 이미 스팟 계약한 거 그거 예전에 나 어떤 투자 잘하는 사람하고 논쟁 한번 붙은 적이 있는데 OCI 40만원 50만원 올 때 우리 회사 와가지고 투자 설명하고 그랬어 그 사람이 사야 된다고 왜냐면 폴리실콘 가격 떨어져도 괜찮다고 아무 문제 없다고 왜냐면 장기공급 계약 맞았으니까 근데 내가 그때 뭐라고 그랬냐면 어? 족구한테 근데 내가 진짜 그 사람한테 뭐라고 그랬냐 이 사람 자문사에 지금 굉장히 고위직이야 이 사람 내가 얘기하면 알 거야 근데 내가 그때 뭐라고 그랬냐면 장기계약 그거 숙박 가격 떨어지면 고객사인데 그거 다시 재계약해야 돼요 내가 그랬어 근데 그 양반이 아니라는 거야 아니래 그래가지고 내가 같이 일하는 사수한테 저 양반은 투자를 좀 못하는 것 같다고 나한테 그랬잖아 그래서 같이 있는 우리 직장 그 분 있어 고대법대 그 형이 있잖아 그 형이 아니라고 저 친구 그렇게 못하진 않다 못하진 않다고 그랬거든 지금 10만원 지금 그거 OCI 얼마까지 갔다고 어떻게 됐지? 지금 10만원도 안 해 지금 9만원이야 이분이 내가 내 기억하러 50만원 넘어서 왔었어 우리 그 정확하게 이때다 나 회사 퇴사하기 전이니까 2011년도에 왔었어 나 그때 한국사이버 결제 투자할 때야 이때가 난 정확하게 기억하잖아 난 한국사이버 결제 몰빵 쳐놨는데 와서 우리 사야 된다고 투자 설명 하더라고 자기네들 많이 샀겠지 우리 같은 S3한테는 같은 건물이었거든 그러고 이렇게 됐다니까 반도체 가격도 장기 공급 계약 올라갈 때는 장기 공급 계약 해가지고 계약하고 하지 근데 다 옵션 계약이 있어요 다 옵션 계약이 있어 떨어질 경우에 있고 그리고 계속 팔아야 되잖아 계속 팔아야 되는데 가격 떨어져는데 가격 조정 안 해준다고? 아휴 안 그래요 안 그래 인간 세상이 그렇습니다 이거 선글라스 끼고 하는데 은근히 괜찮은데 내가 요새 사람들 알아볼까봐 앞으로 계속 이거 쓰고 갈까? 자랑하려고 놀러간다 자랑하려고 꼈는데 괜찮을까? 네가 쓰면 잘 못 알아볼 거 아니야 이게 입이 특이해서 알아볼래 나? 가격 떨어지지 근데 그래도 지금 싸 우리나라 사실은 SK하이닉스가 미국에 상장 돼 있어봐 절대 이 가격 아니지 다른 것들도 다 마찬가지야 미국에 상장 돼 있어봐 삼성전자가 미국에 상장 돼 있어봐 SK하이닉스하고 마이크론하고 비교돼? 비교도 안돼 근데 우리 진짜 싸단 말이야 그래서 SK하이닉스가 안 떨어져요 싸기 때문에 애매한 거야 이게 비싸고 반도체 가격도 떨어진다는 걸 알면 공매도 치면 되잖아 근데 애매한 거야 아니 회사는 이익이 피크점은 지났다는 건 알겠는데 근데 회사가 싸 그리고 이익이 줄어도 원채 버는 돈이 막대해 이거 좀만 배당해줘봐 그냥 날라가지 여기서 그 번은 쪽쪽 배당해주고 근데 배당 안 해주죠 왜냐면 이런 장치 산업은 번돈이 다 자기 돈이 아니야 또 재투자 해야 되잖아 그리고 기계장치 이런 거는 5년 이내 삼각해야 돼 5년도 길어 중고음이나 이런 데는 설비를 10년 보수해가면서 10년 20년 쓴단 말이야 근데 이런 거 반도체는 상각 빨리빨리 쳐야 돼 그래서 회사마다 달라 상각률을 다르게 해야 돼 토지 같은 경우는 감가가 없고 구축물원 같은 경우는 20년 상각하고 이렇게 하거든 20년 상각하고 우리는 좀 가속감 감가를 많이 쳐 왜냐면 감가를 많이 쳐서 해서 세금을 줄이는 거지 회사들이 감가를 많이 치는데 반도체 회사는 이런 거는 투자할 때 장난 아니야 뭐 발전소 지는 데만 해도 조단이 투하하잖아 버는 돈이다 버는 돈이 아니라니까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 한 번 사이클 뒤집어지면 개박살나지 OCI가 사실은 그 거야 폴리실콘 가격 공급 가입되면서 쭉 빠지면서 이렇게 됐잖아 아니 근데 그 분 투자 진짜 잘해 무슨 노래 투자 진짜 잘하는 분이야 잘하니까 자본사에 그 높은 고유지까지 갔지 그거 하나 다 맞았어 그거 하나 내가 맞은 거고 그 뒤로는 잘 안 보는데 내가 알기로는 그 분이 투자 굉장히 잘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자랑 하나 해 그런 거 있잖아 하나 뭐 이끼고 하나 맞으면 자랑하는 하하하 보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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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내가 그 사람한테 다른 부분에서 내가 뭐 투자해서 실패하는 건 없고 오늘 장 특징이 뭐가 있나 건설주들이 세네 나 좀 많이 떨어져 성신량에 보면 된다고 했잖아 성신량에 딱 대가를 틀었잖아 뭐 대북주 관련해 가지고 뭐 하나보지 뭐 또 좀 뭐 또 이야기가 나오겠지 근데 저는 좋게 봐야 지금 우리가 사실은 장을 뒤집을 수 있는 거는 정은이가 개가 마음 고쳐먹는 수밖에 없어 버텨봤자 안 된다니까 방법이 없어 조금 있으면 이제 안에 점점 외환구이고 말라갈걸 인간은 여보 인간 본성은 소비를 늘릴 순 있는데 줄일 순 없어 우리 여보 이렇게 사는데 진짜 나중에 우리 쓰시말로 가가지고 살잖아 우리 그래도 편안하게 살잖아 매일 놀고 그냥 하호하고 막 이렇게 유튜브도 찍고 살잖아 이러다가 아침부터 저렇게 쓰시말면서 살잖아 개 고통스럽다니까 미칠지도 몰라 지금의 삶에서 삶의 질이 떨어지잖아 못 참는다니까 못 참을 수도 있어 나는 잘 참지 나는 뭐 뭘 해도 지금 당장 망해서 다시 해도 나는 오토바이 타도 잘 살지 알잖아 멘탈 세잖아 근데 올라가는 건 쉬워도 내려가는 건 어려워 그리고 그동안 장마당 경제 돌면서 좀 좀 돌았잖아 근데 지금 이제 생활 저게 떨어진단 말이야 수입액이 아마 급감했을 거야 수입액이 급감했다는 거는 소비가 줄었다는 거거든 그만큼 생활의 질이 떨어지는 거 지금 분노가 막 이게 막 차는 거야 그니까 진짜 생각이 있으면 김정은이 걔는 형 말 듣고 빨리 오픈하고 그리고 지넥들 회사들 지가 다 모든 거 다 지고 있잖아 빨리 나눠야 돼 지가 살려면 공기업화 시켜가지고 자기가 지분 50% 51% 지고 나머지는 간부들하고 트럼프 형한테도 뿌리고 어? 우리 저 제인 형한테도 뿌리고 막 뿌려야 된다 지분 빡빡 뿌려야 된다니까 관공 엄청나지 토지공사 있을 거고 어? 관공업 공사 있을 거고 뭐 에너지 공사 있을 거고 뭐 석탄 공사 있을 거고 엄청나잖아 그 이권이 어마어마하겠어 지가 한 반 정도만 갖고 하면 그러면 지가 왕이 돼 야 이거는 이거 아이디어 진짜 큰일 이거 봐야 돼 정헌이가 냉철TV 보고 형이 큰 거 알려줬다 형이 큰 거 알려줬어 정헌아 어? 그거 안 하잖아 지금 봐봐 자유조선 뭐 이런 거 막 들고 일어나잖아 빨리 자본주의 시스템을 굳혀 놓으면은 내가 살아날 지 저게 있어 근데 계속 인권유리 하면서 이렇게 하잖아 못 버티고 얘는 간다니까 어? 결국은 우리 그 파주에 조금 딱 조금 사는 거 있잖아 몇만평 안 되지 조금 사는 거 있잖아 거기 결국은 김정은이 죽어서 빌딩을 짓든 어? 개방해서 빌딩을 짓든 거기는 이제 빌딩 짓는 거야 우리 괜찮아 그때 치면 내가 머리가 하얘진 게 아니라 머리가 없거든 지팡이를 치면서 탁 보면서 하얗게 불태웠다 딱 하면서 빌딩 보면서 빌딩 이름은 냉철빌딩이다 오늘 저거 하려고 하네 근데 대북조들 중에 싼 것들이 있어 나 사실은 싼 거 쌀 때 샀거든? 막 올랐잖아 올 초에 붙다가 지금 또 개폭락했잖아 다시 또 본존이야 그때 더 적극적으로 팔아야 되는데 잘 될 줄 알았지 잘 돼 근데 결국은 잘 돼 결국은 잘 돼 지금 개물린 것들 많네 대우시스테도 밀리고 개물렸네 근데 올라오는 것도 그래도 현금 좀 마련했잖아 올라온 것들 자기 어저께 까라 그랬잖아 쿠쿠홈시스 아까 3% 오르더라 쿠쿠홈시스 쿠쿠홈시스 외국인들이 보면 이상하게 생각할 때인데 왜냐면 쿠쿠 쿠쿠가 미쳤다가 쿠쿠거든 시리즈 쿠쿠 그러면 데이트하고 나와서 시리즈 쿠쿠 그러면 사이코야 이런 거거든 집착하고 그런 거거든 쿠쿠을 가지고 회사 사명을 만들었을 거야 쿠쿠을 가지고 했을 텐데 쿠쿠 그러면 외국인들이 옛날 영화제 잭 니콜슨 영화 중에 뻐꾸기 위로 둥지로 날아간 새인가 날아간 새 위로 둥지 윈가 있어 그게 이제 정신병동이 배경이거든 그거랑 관련이 있을 거야 아마 짧아 짧아 영화 매니아 형들은 알지 동원 FNB 반등하고 뭐 우리 들고 있는 것도 반등하네 하다가 떨어지다가 아휴 왕편에 놀러 가야겠다 급한 거 없고 제목을 제목을 몰라 제목이 제일 걱정돼 사실은 그냥 방송 키고 저거 하는데 김정은이 살길 이걸로 하면 되겠다 형들 그럼 지금 나가야 되거든요 이따가 이따 저녁에 방송 방송 하기로 하고 저랑 오늘 같이 갈 사람 들어가세요